여섯 친구들의 파격, 격정, 멜로우, 로맨스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넘버십시스! 안녕하세요. 어땠어요? 수고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워탠형을 맡은 오늘의 MC 이인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넘버십스, 어떤 드라마인지? 드라마 넘버십스는요. KBS와 커버넌스TV에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푹 최초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. 사랑에 대해서 각자 다른 비밀을 가진 여섯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왜 제목이 넘버십스인지요? 넘버십스는요. 저희가 영남구 방송반에서 친해진 여섯 친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작품 안에서 여섯 명의 사랑과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